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런 차량은 위탁 판매 차량이고 정말 너무 관리를 잘한 그런 차량인데 기아 자동차 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3년씩 4만 1000km 타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어떤지 같이 한번 둘러보실게요 짜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? 흰색 바디라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코를 너무 예쁘게 해놓은 차량이고 그리고 위에 이 루프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만 100만원 넘게 그 100만원 넘게 돈을 추가해서 달아 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앰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너무 깜찍하고요 너무 눈에 확 들어오는 차량이고 캠핑에도 딱 적합한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연식 대비 너무 짧은 키로수 그리고 너무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주시면 정말 너무 깜찍해요 깜찍하고 너무 차량 관리 그리고 키로수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% 정도 남아있고요 타이어 힐 보시면 여기에는 미세한 흠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 인지는 15인치 타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90%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힐 뒤쪽 힐도 여기 보시면 흠집이 이렇게 조금 자리 잡고 있고 여기 아래쪽은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썬틴적인 부분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려오는 라인도 되게 완벽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짠 보시면 뒤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딱 내리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마크만 보셔도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달아 놓은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을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뒤쪽 여기에 문콕 조금 문콕 여기 이거 빼고는 완전히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여운 이렇게 조금씩 데코를 해놓은 차량이라서 너무 제가 탐날 정도로 갖고 싶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열 공간 짜잔 보시면 뒷쪽 라인도 시트적인 부분 너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열성까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은 받고 안쪽으로 빨리 이동해 볼게요 안쪽에 들어갔고요 키도 이렇게 완벽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위에 키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다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 슝 네 시동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로수 보시면 4만 1,848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 풍량 높여서 완벽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열선 이렇게 다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컵 풀더 여기 네 조그만 수납 공간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힐 보시면 연식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사용감은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모드 버튼 여기 핸즈 프리 기능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받고 내려서 엔질룸 보실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엔질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연식 대비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또 갈아 놓은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리고 차량 위탁 판매 차량이라는 거 관리를 계속 해왔던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외관 디자인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성능 기록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너무 메리트가 많고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차량 상태 너무 훌륭한 차량이니까 이 차량 꼭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 전국에 이런 차는 단 한 대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거 꼭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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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unp pile une Bangkok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